강원도 3척에 강원종합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전번주일날은 인간탐구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남사고 예언가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예언서라는 것이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가 맞았니 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서라는 것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고 상당히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애매몽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았다고 보면 맞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틀렸다고 보면 틀렸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사고 예언가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예언가는 그렇게 오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가, 화가 이중섭이라는 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유명한 화가인데 이중섭의 그림 한 점은 적어도 억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가족들이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섭의 그림은 그렇게 억대를 호가하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중섭의 가족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중섭 화가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년 9월 16일에 출생했다 어디서 출생했냐 평안남도 평원군 조은면 송천리에서 태어났다 이곳이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북한 행정구역상으로 평안남도 숙천군 송덕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언제 했냐면 1956년 9월 6일 23시 45분 그러니까 밤 11시 45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망할 때 나이가 39세에 사망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사망한 장소는 어디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했다 여기가 현재는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서울적십자병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장수이시다 이렇게 되어있고 학력은 오산학교 졸업 제국미술학교 서양학과 중태 분카 가쿠인 미술과 졸업 제국미술학교라는 것은 일본에 소지한 미술학교죠 아버지는 이희주 아버지는 1886년에서 태어나서 가지고 1920년까지 생존했던 분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어머니는 안아기씨 언제 태어났는지는 확실히 모르고 1950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었네요 가족은 형 이중석이가 있고 형 이중석이는 1904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형도 오래 살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형도 38살에 죽었으니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석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네요 누나 이중숙, 이중숙 1914년에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야마모토 마사코 일본인이죠 일본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일본인 여자는 1921년에 태어나서 2022년에 사망했다 장남, 마다들은 요저를, 장남도 일찍 죽었네요 1946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한 살 때 어린 아이 때 죽었다 이렇게 나와있고 자남은 이태현, 1947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2016년에 사망했으니까 최근까지도 생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이태성이는 1949년에 태어나서 현재 생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뷔 1941년 미술청작작가협회전 수상은 1937년 자유미술협회전 태양팔상 훈장은 1978년 은관 문화훈장 종교는 개신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술가 여러분들 언제든지 내가 얘기했지만 미술은 정말 예술 중에 예술인 미술입니다 미술이야말로 직접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개성이 많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술은 정말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계로 찍어낸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20세기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이중섭이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중섭이는 소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특히 소를 많이 그려 한국적인 미를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릴 적부터 소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릴 때는 하루종일 소만 바라봤다고 한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흰소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소를 멋지게 그리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소는 나중에 더 자라면 다시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아내 마사코 여사의 증언으로는 소를 관찰하다가 소 도둑으로 몰려서 불이 났게 도망가야 했던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아내 마사코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남덕입니다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사후에야 그 진가를 인정받아 작품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빈센트 반 고흐와 비교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화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런 예술가들이 생전에는 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후에 유명해졌던 것이죠 이중섭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베토벤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음악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살아서는 별로 대접을 못 받다가 죽어서 악성이다 뭐다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죠 다만 고흐가 개척교회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빈궁하게 살아온 것과 달리 이중섭은 일제강점계에 돈이 많이 드는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했던 집안 출신이다 이중섭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나중에 이중섭이가 자라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살 돈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담배가 나오는지 난 담배를 피우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담배 안에 은박집으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니까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담배를 즐겨 피웠습니다 아주 애연가였죠 그러니까 애연가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니까 그 은박지가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 은박지를 모아놨다가 그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담배 그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릴 정도로 이중섭이가 그렇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단지 북한이 건국된 이후에도 조선미술건설본부 등에 활동하며 북에서 공산당 동맹에 임하다 6.25 전쟁 이후 피난을 오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험한 시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영양실제와 가남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통에 가난하다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바뀌었을 뿐이다 그의 재능을 안타까워한 지인들에 의해 사후에 회고전이 열리고 점차 인지도가 높아졌다 1970년대 집중 발굴되어 1990년대 이후에는 박수근과 함께 대한민국 확고한 국민화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박수근이도 유명한 화가죠 여러분들 강원도 양구에 가면 박수근 미술관이 있습니다 박수근이니까 고향이 강원도 양구였었거든요 이 이중섭과 박수근이의 일맥상통한 점은 뭐냐면 이 박수근이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중섭이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대부분 이 화가들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개중에는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후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그리 만점에 억대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생애를 보면 말이죠 유년 시절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생활을 보면 1916년 9월 16일 평화남도 평원군 조운면 송천리에서 아버지 이희주와 어머니 안학이시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차남이자 막내로 태어났다 이중섭의 부친은 분홍이자 지주로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한 출생지 평원군 조운면 송천리는 애가의 집송천이면서 애가 역시 상당한 부잣집이었다 애조부 이진태는 서북농공은행장 초대평양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평양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냈고 그 다음에 서북농공은행장도 지냈고 그러니까 외곽집도 부유하게 살았고 자기 친가도 또 지주로서 부유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유년 시절은 상당히 부유한 집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정을 갖고 살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상당히 탁월한 재능을 보였으며 1920년 부친 이희주가 새장을 떠나지만 친가와 외가 모두 엄청난 부자여서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었다 1923년 평양외과로 이주한 뒤 평양공립종로 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이때 이중섭의 동기생들로는 최병덕, 이용문, 오영진 전부 다 이름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최병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최병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이었잖아요 최병덕, 그 다음에 이용문 장군, 이용문 장군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오영진 극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중섭이와 보통학교 동문이었던 것입니다 동문 통기였었던 거죠 1925년 통기 김병기의 아버지 김찬용의 작업실을 출입하며 각종 화구와 더 스튜디오와 같은 유명 미술 서적을 접하고 큰 자극을 받았다 1930년 평안북도 청주의 오산고등보통학교로 지나가였다 여러분들 오산고등보통학교가 또 유명합니다 이 평안북도 청주에 있는 오산고등보통학교가 상당히 유명했던 학교입니다 여기서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가 이광수가 있잖아요 이광수가 평안북도 청주에 오산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재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931년 오산학교의 미술교사로 부임한 임파 임용년에게 미술지도를 받았다 임용년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유학파로 그의 조선인은 조선화풍으로 그려야 한다라고 멋지고 훌륭한 연설에 이중섭은 깊게 감명받았다고 한다 일제강정기부터 한국적인 미를 추구하고 서명을 할 때 항상 풀어쓰기로 서명을 한 것이 임용년의 역량이라는 평이 많다 실제로 이중섭의 작품들을 잘 보면 한켠에 지읏 우 오 시읏 시옷 어 비읗 이라고 풀어쓴 서명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할 시대에 일제시대에 미국의 예일대학교까지 유학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그때는 상당히 보기듬은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죠 그런 인테리한테 이제 이중섭이가 지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932년 제3회 전조선 남녀학생작품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한다 2회 형이중섭이 사업을 위해 가족을 이끌고 원산을 이주한다 이중섭은 원산 최초의 백화점 겸 문방구인 백두상점을 열어 부를 일구었다 이중섭이 시인 구상과 절친하게 된 것도 구상 또한 어렸을 적에 가톨릭 신부였던 형을 따라 원산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화가 이중섭과 시인 구상 여러분들 이 구상도 언젠가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인 구상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데 하여튼 이중섭과 구상이가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 이런 얘기죠 어렸을 때서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1933년 제4회 전조선 남녀학생작품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한다 1935년 제6회 전조선 남녀학생작품전람회 중등부에 입선한다 다만 논란거리가 하나 생겨난 해이기도 한데 졸업앨범에 넣을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불덩이가 한반도로 날아들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는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단순히 화가의 세계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하도 논란이 되어서 결국 졸업앨범에 반영하기로 했던 것은 전격 취소되었다 이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중섭이가 졸업할 무렵에 졸업앨범에 넣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일본에서 조선으로 큰 불덩어리가 조선으로 나라들은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도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여러 이중섭이를 가르치던 선생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중섭이가 그린 그림은 졸업앨범에 쉬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유학시절 이것이 그 이중섭의 젊은 유학시절에 찍은 모습이죠 1936년 2월 오산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4월 도쿄교회 무사신호에 있던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진학했다 1937년 4월 제국미술학교를 중퇴하고 문화학원에 입학한다 이곳은 경직된 일본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들고 자유롭고 독창적이며 감성적인 인간을 키워낸다는 이념 아래 설립되어 일본 최초인 남녀평등교육을 실시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1938년 제2회 자유미술과협회전에 입선한다 1939년 같은 미술부 한 해 후배인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일본인 아내가 같은 학교 후배였다는 것이죠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눈에 맞았다 이런 얘기죠 당시 이중섭은 굉장히 미남에다가 운동노래도 잘하고 그림실력도 탁월해 교내의 인기 스타였다고 한다 이중섭이는 그때 당시 이중섭이는 얼굴도 미남이었고 운동 노래 아주 만능꾼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림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내에서 참 인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죠 이중섭과 마사코는 연애 중에 서로를 아고리 아스파라오커스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아고리는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인 친구들이 턱이 길었던 이중섭을 부르던 별명이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턱돌이 비슷한 셈 당시 같은 반에 이씨가 3명이나 있어 서로 구분할 겸 저런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또한 아스파라오커스는 둘이 하얀 아스파라오커스 통조림을 자주 같이 먹는다고 했는데 길쭉은 아스파라오커스와 마사코의 발가락이 닮았다고 해서 이중섭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한다 또 이중섭은 마사코를 발가락군이라는 애칭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전에 마사코가 발가락을 다쳐서 이중섭이 치료해 준 것이 계기이다 우연히도 둘 다 발가락과 관련되어 있다 처가도 그녀의 아버지가 미스의 창고 주식회사 고위 임원을 지냈을 정도로 역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 이중섭이 처가 집도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의 장인이 미스의 창고 주식회라는 회사의 고위 임원을 지낸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이중섭의 처가 집도 가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마사코의 집안에서 이중섭과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야마모토 마사코 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부모님은 결혼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사코가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그 친정부모는 이중섭과 결혼한 것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부모님도 저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화가로 먹고 살 수 있겠나 걱정은 하셨지만 조선인이라고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딸보 보였어요 저를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아버지는 딸보 보였다 딸보 보였다고 불릴 만큼 굉장히 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그 한 가지 걱정은 하고 있었다 화가가 화가로서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있겠는가 그거 한 가지는 걱정했다 그거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살더라도 정의나 어려우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렵게 되면은 도로 일본으로 와라 그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1940년 제4의 자유미술과협회전에 입선 기원 2600년 기념미술창작가협회 경성전에 출품한다 2해 성탄절부터 마사코에게 그림 엽서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1941년 3월 문화학원을 졸업했다 이 쾌대와 함께 조선신미술가협회를 창설한 뒤 도쿄와 경성에서 창립전을 열고 연못이 있는 풍경을 출품한다 4월엔 제5의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입선하고 협회 회우 자격을 얻었다 전쟁말기 1942년 제6의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한다 1943년 제7의 미술창작가협회전에 출품한다 한신태양사에서 제사의 태양상을 수여한다 2해 전남의 준비를 위해 조선을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돌아오지 못하고 당시 태평양전쟁이 확전될 시기라 징병제를 시행했던 탓도 있다 원산에 계속 체류했다 1944년 12월 이중섭이 가족의 결혼 성략을 받고 마사코를 조선에 불러온다 당시 태평양전쟁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미군이 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 일본 연안 해상교통을 옥죄던 시기였으나 이때가 상당히 이중섭이가 처가집의 결혼 성략을 받고 마사코를 조선으로 불러들일 그 점에 상당히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아주 굉장히 격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군이 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일본을 봉쇄시키는 그런 정도였고 그러게 일본을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이런 얘기죠 마사코는 겨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마사코는 겨우 배를 얻어 타고 부산과 서울을 거쳐 원산으로 올 수 있었다 이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총후 화가로 일한 흑역사가 있다 총후 일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가를 듣단다 뭐 이걸 이런 걸 일제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뭐 친일판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친일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중섭이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이 이중섭이 일부러 총후 화가로 만든 것이었다 이중섭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친일이죠 죄라면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었다는 죄 그뿐이 없는 거죠 1945년 5월 20일 원산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쪽에서 온 덕이는 여인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인 아내한테 이중섭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우리나라 조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남덕이라고 붙여줬다 왜 이남덕이냐면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인이다 해가지고 이남덕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사코와의 결혼식 사진이죠 이것이 이중섭 이것이 마사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보다시피 사목관대에 사목관대에 족두를 쓰고 전통 혼례를 올렸는데 서양식 결혼식이 흔해지기 시작했던 당시로도 이미 드문 일이었다 이때가 일제시대 때 결혼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상당히 서양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서양식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중섭은 이렇게 전통 사목관대를 쓰고 전통 혼례를 치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산치하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광복되었으나 38선이 그어지고 원산은 북한의 공산정권 치하에 놓인다 형 이중섭이 자본과 계층으로 몰려 순환을 당하고 이중섭은 강제적으로 공산당 동맹에 가입해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중섭의 고충이 시작되었다 이중섭은 사상적으로 표면적 압박을 받은 적은 별로 없지만 공산당 회의에 다녀올 때마다 매겁다 라고 괴롬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는 이중섭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림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맞지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8월에는 조선 미술건설본부 회원에 가입해 연합군 환영을 위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국가 원수 대형 초상화와 국기를 그리는 일에 참여했다 9월엔 김영주와 원산 미술협회를 결성했다 11월에 미도파 백화점의 지하실 벽화를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미도파 백화점 지하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는 것이요 1946년 1월엔 이케대가 신미술가협회를 확대시킨 동립미술협회에 가입했다 3월엔 북조선예술동맹 산하 원산미술동맹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2해 봄에 첫 아들이 태어나서나 해를 넘기지 못하고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다 그 비통함을 승화시켜 8월 광복절 기념평양에서 열린 제1회 해방기념종합전람회에 하얀 별을 안고 하늘을 나르는 어린이를 출품한다 1947년 제1차 전국미술전람회 평양에 출품했다 1947년 둘째 아들 태연이 태어났다 1949년 셋째 아들 태성이 태어났다 원산 근처의 송동원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하루종일 소를 관찰하며 연필 소매어 등을 만회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한국전쟁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소개령에 따라 과수원으로 이주되었다 원산 평양 남포동은 당시 유엔군의 표적 1순이었다 한미군 장교는 원산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원산에서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고 회고했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죠 그 와중에도 11월 원산 신미술가협회를 결성해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에서 12월 연합군이 북진해 압록강에 이르렀다가 다시 중공군이 남하하며 원산이 전화에 휩싸이자 이중섭의 가족은 원산에 이룬 삶의 터전을 모두 버려둔 채 알거지로 12월 흥남철수에 동행하여 남한으로 내려온다 이때 자신의 작품 대본을 원산에 그대로 남은 농모에게 맡기고 왔기 때문에 작품이 절반 이상은 현재 쉽게 구할 길이 없다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하고서 일사후퇴를 했잖아요 흥남 철수를 했잖아요 그때 흥남 철수할 때 이중섭 가족도 같이 유엔군과 같이 넘어왔던 거죠 원산에 모든 이중섭의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그걸 몽땅 버리고 알몸으로 그냥 남하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거지가 되었던 거죠 북한이 있을 땐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모든 걸을 다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피난을 오기는 하지만 남한에 의지할 만큼 형편 좋은 친척이나 지인이 없는 이중섭으로서는 생계가 막막했다 본래 이중섭은 남부로 올 것 없는 환경에서 자른 금수저 출신이라 남에게 신세를 지고 산 적이 없다 보니 자연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신세를 진다는 행위를 아주 싫어하고 어쩌다 신세를 져도 어떻게든 갚아야만 하는 성격이어서 어느 정도 뻔뻔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시 상황이 상당히 낯설었다 게다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른 예술가에서 험한 망일을 해가며 돈 벌이라는 데에도 능숙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이중섭을 대신해 부인 이남독의 거리로 나서 재봉지를 해가며 연명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이중섭의 절친이었던 화가 황염수의 아내 남경숙은 이렇게 이남독이 고생하는 광경을 보고 이중섭이 정말 무능하고 나쁜 남편이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친구의 아내가 이중섭이의 일본인 아내가 굉장히 고생하는 걸 보고 이중섭이가 정말 남편으로서 나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중섭이 부인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중섭이가 원래 부자집에서 부자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중섭이는 밑바닥에서 막 굴러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자집에서 부자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거친 사회에 나가서 망노동일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막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중섭이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지경이니 취침 때도 각종 옷들을 다 껴임 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잘 지경이었다 1951년 1월 15일 정부의 수용 피란민 소개 정책으로 그나마 조카 이영진이 있어 연구가 있다는 제주도로 보내졌다 그러나 제주도에 특별한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에 머물지도 정확 정하지 못하다가 어떤 노인이 서귀포가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몇 날을 걸어갔다 서귀포의 알자리 동산마을에 도착하자 마을반장 송태주 김순복 부부가 본인들의 집 곁방 한 칸을 내어주어 네 식구가 살았다 현재는 여기가 어디냐면 이중섭이가 살았던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는 서귀포시 정방동 서귀동 512-1번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서귀포에 갔다가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가족은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피난민에게 주는 약간의 배급을 받고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개를 잡고 한라산에서 부추를 뜯으며 힘들게 삶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 시기에 꽃게와 물고개와 좁은 방에서 얽힌 가족들이 그림의 주요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피난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배급을 주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도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한라산에 가서 부추를 뜯고 바닷가에 가서 개를 잡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흥근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가 하면 남한테 좀 소름을 받더라도 남한테 소름을 받더라도 남 밑에서 그냥 돈벌이라면서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한 사람이 있고 죽으면 죽었지 남한테 소름을 못 견디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자연인으로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농촌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농사리도 짓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농촌으로 떠나고 그럽니다 같은 환경에 있어서도 같은 환경에 처해있어서도 연안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도시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마 이중섭이도 그렇지 않았을까 원래 태어나기를 부자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데다가 이중섭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예술가들이 이 성격이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디 남 밑에 들어가서 잔소리 듣는 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업하다가 크게 돈을 버는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드문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사업도 못하고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대부분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연인으로 산다든가 농촌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고 산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도 몹시 죽고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부산과는 달리 제주도는 그나마 덜 춥고 평화로워 생활은 자유롭고 즐거웠으며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배기에서 산 경험이 창작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10월엔 대한오페라던 창작오페라 콩지파치의 무대장치 소품 제작에 참여하는 소일거리를 얻기도 한다 이 당시 이중섭이 기가하던 정방동의 송태주 김순복 부부의 집과방은 이중섭 거주지라는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집이 옛 모습을 잃었다가 1997년에 1950년대의 원형대로 복원했다 집 안주인 김순복은 마사코와 동갑으로 최근까지도 이 집을 지키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2002년 이중섭 미술관이 개관했다 그래서 아께둔 내가 얘기했지만 제주도 내가 여행을 갔다가 이중섭 미술관이라고 간판을 건 건물을 내가 봤습니다 거기서 이중섭이 살았다는 겁니다 1951년 말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파단되다 역시 제주도에서는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어서 12월에 다시 부산 범일동 판자촌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교착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여전히 돈벌이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난과 추위로 상당히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다 여기서 이중섭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께둔 내가 얘기했지만 좀 남한테 서름을 받더라도 남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래도 수입은 되잖아요 큰 돈은 못 벌어도 먹고 사는 수입은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중섭이가 아마 성격이 예수라는 성격이었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었나 봐 그런 사람은 그런 생활을 못 견디는 겁니다 남 밑에 들어가서 잔소리 듣고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생활을 못하고 농촌으로 가거나 산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으로 들어가거나 산속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자기 한 몫만 좋겠죠 뭐 스트레스가 없게 살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살면 어떻게 되죠 나같이 결혼 안 하고 독신인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살아도 되는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왜냐면 그렇게 일단 농촌이나 산속에 자연인으로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식을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못 시켜요 그런 데 가서 살면은 그 외에 있다는 고장에 가서 살면은 자식을 먼 도해지에다가 유학을 시켜야 되는데 학비도 학비지만 먼 도시에다가 유학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쇳빵도 얻어야지 그 쇳빵에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농촌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자기 하나는 좋은데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떠난 사람들 자기 하나는 좋은데 자식을 교육을 못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시에서 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물론 지금 대학은 대학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해가지고 한동안 또 떠들쳐간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대학 등록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대학까지는 몰라도요 고등학교는 청소를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다 가리킬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돈 몇 푼 듭니까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 집에서 다니는데 바로 문 열고 나가면 학교가 있는데 그렇게 학교 가까이서 도시 도시에서 살면 그렇게 학교가 가까운데 뭐 웬만큼 수입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무난히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만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대학은 뭐 지가 굳이 대학을 뭐 가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대학을 나와도 지금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정의나 대학을 가고 싶으면 자기가 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는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질 않아요 유난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해도 유난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스트레스를 나든 물론 사람인 이상에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는 내가 받지 않아요 이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우선 사람은 이 식사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거기 기본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도시를 버리고 농촌으로 간다든가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아마도 이중섭이가 그런 그 남 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가족과의 이별 이 부분을 리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족과의 이별을 하게 되느냐 하면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중섭이가 제대로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와야 서로 부인도 나가서 맞벌을 하고 그러면 생활이 해결이 되는데 남편이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족이 이별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대목부터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